자,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자비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유튜브 댓글 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 모바일 및 PC 버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댓글을 종종 작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댓글을 확인하려고 하면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남긴 댓글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 기록 확인 및 삭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지만 언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예전 댓글도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스팸이나 악용 사례로 신고될 수 있는 댓글을 찾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없는 내용이나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댓글도 쉽게 삭제가 가능하니까요. 이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바일 유튜브 앱에서 유튜브 댓글 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휴대폰을 캡쳐하는 화면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유튜브 앱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이 있는데요. 계정 아이콘을 들어가시면은 항목이 쭉 있는데 밑에 보시면 유튜브의 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들어가시면은 화면이 별도로 나오는데요. 밑으로 쭉 내립니다. 내리면은 내 유튜브 대시보드라고 나오는데요. 동영상 재생목 나오는데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댓글 항목이 나오는데요. 저는 댓글이 뭐 1000개 이상 되게 많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1, 2초간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별도의 창이 뜨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 크롬이 기본 앱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뜨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걸로 뜰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 브라우저로 뜰 수도 있고 다른 네이버 앱으로도 뜰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새 크롬 탭에서 열기가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요. 이렇게 새로운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여셔야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요. 밑에 보면은 댓글이 달린 영상들이 쭉 나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시면은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댓글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댓글을 누르신 다음에 옆에 있는 점색이 누르셔서 뭐 고정, 수정, 삭제 여기 수정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삭제할 때는 해당 영상이 되는 거 위에 있는 X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X버튼인데 이걸 터치하시면은 이 활동을 삭제할지 확인해 주세요.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걸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삭제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맨 밑에 있는 확인을 누르시면은 댓글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댓글도 삭제하려면 여기 있는 X를 누르시면 같은 과정으로 삭제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PC에서 유튜브 댓글 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 구글 크롬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PC에서 구글 크롬 떠있는 화면을 캐치한 건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유튜브를 접속을 합니다. 유튜브 화면이죠. 우측 상단에 계정 앵콘 누르시고요. 쭉 밑으로 내시면 똑같이 유튜브에 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화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밑으로 쭉 내립니다. 동영상 재생 부분 있는데 더보기 누르시면은 똑같이 댓글 나오는데 댓글 1000개 이상 나오죠. 이번에는 꾹 누릴 필요 없이 댓글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우저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시면은 내 유튜브 댓글에 항목이 나오면서 밑에 댓글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영상 들어가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내가 쓴 댓글 확인하시면서 점색에 눌러서 고정 수정 삭제할 수 있고요. 삭제하려면 위에 있는 X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모바일과는 다르게 X버튼 누르면은 바로 삭제가 됩니다. 아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삭제하겠습니까? 더 물어보고 삭제되었습니다는 메시지 뜨는데 모바일과 비교하여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PC에서 유튜브 댓글 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 두 번째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르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크롬 유튜브 접속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좌측 상단에 줄 세 개를 누릅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은 화면 이렇게 뜨고요. 밑에 보시면 시청 기록이랑 항목인데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시청 기록이 쭉 내용 뜨고요. 우측 하단 보시면은 댓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댓글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내 유튜브 댓글이라고 바로 넘어갑니다. 아까 있는 여러가지 항목 절차 넘어가서 바로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X버튼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요 방법이 가장 빠를 수는 있겠는데 아까 모바일이랑 PC랑 거의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 두 가지 방법 설명드린 거고요. PC에서만 삭제할 때는 요게 더 빠를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모두 댓글 색자만 가능하고 수정은 해당 링크로 접속해서 댓글 직접 수령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들어가셔서 점색을 누려서 고정 수정 삭제 중에 수정 누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 기록 확인 및 삭제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내 데이터에서 댓글을 바로 클릭하면 시청 기록 검색으로 접속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의 경우에서 댓글 1000개 이상인데 이걸 1, 2초간 누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누르고 바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청 기록 검색 내가 시청한 모든 내용이 나오고 댓글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댓글을 확인하러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꾹 누르셔서 브라우저로 변경해서 접속을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댓글을 단 동영상이 삭제되었을 경우 내가 작성한 댓글도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댓글이 왜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댓글을 삭제한 경우에도 댓글이 기록에서 없어집니다. 유튜브에서 뭔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삭제된 경우에도 기록에서 없어지니까요. 왜 없어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 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 모바일 및 PC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모바일 유튜브 앱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내 데이터로 들어가셔서 댓글 꾹 누르신 다음에 새 크롬 탭에서 열기 하시고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을 X버튼 누르면 끝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PC에서 유튜브 댓글 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꾹 누를 필요 없이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셔서 삭제 누르면 됐는데 모바일 및은 좀 간단하게 바로 삭제되니까 신중하게 검토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방법은 똑같이 PC에서 하는 건데 줄 세기 누르신 다음에 시청 그룹 들어가셔서 댓글 누르시면 바로 삭제 가능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